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앞두고 채용 정보를 담은 박람회 홈페이지가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금융권 64개 기관이 참여하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권 채용, 취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고 청년 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3일과 24일 박람회 때 있을 현장 면접은 전북은행 등 모두 11개 은행이 진행하며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서류 전형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